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오늘부터 합격 요약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되는 35회 강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합격 요약 강의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 요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어렵다 싶은 거 핵심 포인트 강의로 다시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좀 부족하면 동영 모의고사로 또 이제 보충하면 됩니다 모든 교환들은 네이버 카페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에 치시면 되죠 요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는 특히 중개사법 공부는 합격 노트를 그냥 읽어보는 거에요 뭔가 이렇게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합격 노트를 그냥 읽어보는 거고 외우는 거는 제가 요것만 꼭 외우세요 고것만 외우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민법 공부는 매일 하자 원래 제가 중개사법 선생님이니까 중개사법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어쩔 수 없는 선생님인가 봐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선생님인가 봐 역기적인군요 전지연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민법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개사법을 하셔야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매일 민법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 시험 분석표를 보세요 민법 40점 미만 과락이잖아 이거 무조건 떨어지는 거 56%야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했는데 민법을 40점을 못 맞아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2차는 과락이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2차 포기한 사람들도 보니까 근데 1차를 포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1차 포기하면 시험장 안 갔지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쇠가 빠지게 하고 40점 미만 56% 얼마나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매일 하셔야 되고 정말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톳 쏠릴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정말 더 이상 민법층 보기 싫다 막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정도로 그래야만 붙는 시험이에요 이제 2차는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점수 보태기 공법 보세요 60점 미만이 90%야 10명 중에 9명이 60점을 못 맞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 보태야죠 중개사법으로 근데 보세요 이제 중개사법만 공부해라 그러면 80점 맞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민법 공부를 매일 하라 그랬잖아요 톳 쏠릴 정도로 그렇게 민법 공부를 하고 나면 중개사법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합격 노트 읽어보고 요약 강의 듣는 게 전부 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간이야 요걸로 이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자 합격 노트는 이제 네이버 제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 보이죠 아이패드로다가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자 수업을 진행해 보면 먼저 1페이지 1페이지 목적 성격이 있는데 목적 공인중개사법 목적 10년 전에 10년도 넘었다 한 12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목적에서 키워드만 체크하면 된다 목적에서 키워드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 그리고 경제 이렇게 세 가지가 목적 키워드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한 가지 더하면 전문성 제고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법이 따로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없었어 그러면서 들어간 목적이 전문성 제고 자격증 관련법이 따로 생겼으니까 전문성이 제고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그리고 전문성 제고 다른 거는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대 목적 아니라고 법에 안 나온 건 목적이 아니야 목적에서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어우 되게 거창하잖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대 목적 아니라고 아무리 좋은 말도 법에 안 나왔으면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성격 성격은 동그람 1번에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얘는 뭐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공법 사법 중간에 위치한다 중간법 사회법 같은 말이네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이니까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섞여 있고 얘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이 공법적인 성격만 띄고 있다 X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거 공법적인 거 제재 감독 이런 거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 사법적인 건 개인끼리 하는 거 중개계약 손해배상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다 그 다음 2번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3번 특별법 2번 3번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야 부동산 중개업이나 중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되잖아 중개업 중개 관련된 건 민법에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지 그래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해서 기본된다 기본법 그리고 민법 상법에 비해서는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먼저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뭐에 대해선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질문 공인중개사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되는 법이다 X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먼저 적용되니까 민법 상법보다는 중개나 중개업에 대해서 기본법 그렇게 그리고 4번은 국내법 너무 쉬운 거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외국에 있는 거 적용 안 된다 토익공부 안 해도 된다 영어 몰라도 돼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니까 여기까지는 목적 성격은 그냥 읽어보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세 가지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워요 갑이 토지를 파는 매도인이에요 병이 토지를 사는 매수인이고 그리고 둘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야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판 사람이 뭔가 줘야 되잖아 뭘 주는 건데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조각 케이크야 아니면 토지 삽으로 흙을 막 퍼서 주는 거야 그건 삽질이지 뭘 주는 거냐면 소유권 토지 매매계약책이라면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이 여기 민법 시간에 배우는 매매 우리 지금 민법 공부하는게 아니라 중개사법 그러면 이 광경을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한 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개공 이렇게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 광경을 본 거야 토지를 딱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네 야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토지는 물건이니까 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소유권을 본 거예요 야 이거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소유권은 권리니까 권리 매매를 본 거예요 매매하는 거 이것도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매매가 아니라 행위 이렇게 불러요 중개할 수 있는 행위 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잖아 또 민법에서 법률 행위 이렇게 배우고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거를 개공 중개업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불러준 것 뿐이야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토지 같은 게 중개 대상 물 소유권이 중개 대상 권리 매매 같은 게 중개 대상 행위 자 하나의 거래에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공부해야지 하나의 거래에서 다 나왔잖아 그리고 공부할 때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편하잖아요 법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법조문은 친절하게 안 돼 있다고 막 뒤죽박죽이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편안하게 중개 대상 물 그 다음에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요 순서로 공부하면 된다 자 이제 중개 대상 물 다섯 가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지단 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야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봐요 토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제가 설명 드려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토지 건물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건물 건축물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나머지 애들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처음 보신 분도 있어 이런 게 뭐지? 이렇게 처음 보는 거 그러면 걔네들은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개념만 개념만 자 먼저 중요한 건 판단 기준 중계대상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죠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라고 그러잖아 얘는 그냥 그냥 둔데 그냥 그래서 요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그러면 안 돼 이 다섯 가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계대상물이에요 법정 중계대상물 여기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된다고 이유는 간단해 여기 없으면 안 된다 또 이 다섯 가지에 속했을 때 구규 사유를 판단해요 국가 건지 내 건지 그것도 토지 건축물만 아까 토지 건축물은 제가 설명 안 드리잖아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응용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구규 사유 판단하는 거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인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좀 파악하면 된다고 이게 뭔지 토지 건축물은 응용문제가 나오는 거고 구규 사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국가 거면 안 된다 개인 거면 된다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구규인지 사유인지 판단하면 끝 그렇게 자 먼저 다섯 가지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너무 쉬운 거야 자 이제 몇 가지 더 해보면 권리금 들어 보셨나요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권리금으로 막 주고받고 하잖아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판례가 판례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안 된대 왜냐하면 돈이잖아 권리금 돈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다섯 가지 없잖아 돈 없잖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권리금도 돈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금전채권 역시 돈이네 금전채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올해는 뭐가 낫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 그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에요 안 된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안 된다 대토권 안 된다 얘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토지가 아니라 토지라면 국유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얘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거지 대토권도 이 다섯 가지 없잖아 여기 없잖아 어업건 안 된다고 어업재단 안 된다고 여기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광업권이에요 광업권도 안 돼 광업권이 광업재단과 달라요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속했으면 광업재단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광업권 이 자체는 안 돼요 다시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돼 이 다섯 가지에 광업재단은 있는데 광업권은 없잖아 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뭐냐면 말이 다르면 다르다 광업권 광업재단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 광업재단이 된다고 돼 있지 광업권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광업권도 안 되는 거다 실수 많이 한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처음 보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거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듣보잡들은 뭔지 알아야 중계하는 거지 모르는 또 뭐 어떻게 중계해 그 다음에 이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토지 건축물일 때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내 땅이야 근데 이거 팔고 싶은데 허가 받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거래할 수 있다고요 팔 수 있다고 내 거니까 허가 받고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라고요 국유 사유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럼 진짜 어려운 거 개발 제한으로 지정된 토지래 내 땅인데 개발을 못해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사유 개발만 못하는 거지 팔 수 있다고 싸게 팔면 되잖아 그럼 중계할 수 있는 거다 국유 사유만 판단하라니까 토지 건축물일 때는 가압료 등기가 됐대요 가압료 채권자가 하는 거야 내가 빚을 못 갚았더니 가압료 했어요 채권자가 누구 거 내 거 내 거에다가 가압료 한 거잖아 내 거라고 된다 가처분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내가 토지 못 팔게 가처분해 놨어 누구 거 내 거 가압료가 됐건 가처분이 됐건 내 소유권을 빼앗긴 건 아니잖아 내 거라고 사유 된다 되게 안 될 거 같잖아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어렵게 느껴져 간단해 토지가 없어서 토지가 없잖아 토지가 있으면 금방 안다고 가난해서 모르는 거야 가난해서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알아 아 이거 내 거구나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미등기 무허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고요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제재는 받겠지 제재는 그렇지만 소유권 빼앗기는 건 아니니까 된다 자 5번 6번만 봐도 극단적으로 구교사유를 판단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공용수용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거둬들인 거야 공용수용 된 토지 누구 거 국가 거 공용수용 됐잖아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갔잖아 국유 안 된다 근데 아직 안 됐어 공용수용 안 됐고 될 거래 예정 토지 공용수용 예정인 토지니까 누구 거 내 거 아직까지 내 거 된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되는 거죠 도로가 아직 안 됐잖아 도로 그러면 국유 안 되는데 도로 예정지 된다고 내 거 뭐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물이죠 물은 국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공유수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유가 국가 거란 얘기잖아 물은 국유 또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하천 구역 하가 물하자 안 돼요 이게 삼수비언 물이잖아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그 다음 포락지는 하천이 범람에서 잠긴 땅이에요 포락지 포가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물가포 물이 들어가 있잖아 빈지는 빈이 물가 빈 바닷가를 말해요 바닷가 물이 들어가 있잖아 물이 안 된다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 빈지는 주의하셔야 돼 빈 지가 안 되는 거지 빈 집은 되는 거야 빈 집은 된다고 그랬어요 빈 집은 공실 빈 지가 안 되는 거지 자 물 있는 거 시험에서 찍지 말자 물 먹으니까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 그 다음 낚이지 말자 자 공유수면은 안 되는 거죠 공유수면은 근데 공유수면 물어본 거 아니잖아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누구 거 개인 토지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이건 내 거니까 되죠 개인 토지잖아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토지 물어봤잖아요 토지니까 누구 거 내 거 물이 들어가 있다고 엑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또 토지를 물어본 거잖아 토지를 11번 무주유부동산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국가 거니까 안 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국가가 그냥 갖고 있어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이런 걸 일반 재산 목적 없이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행정 재산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 청와대 남대문 이런 거 시청 건물 구청 건물 이런 거 어떤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행정 재산 안 된다 얘네들을 합해서 구규 재산 이렇게 불러요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을 합해서 자 행정 재산 나와요 안 틀려 구규 재산은 당연히 안 틀리고 안 되는 거 행정 재산 구규 재산 안 틀린다고 일반 재산은 가끔 틀려 일반 재산 일반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구규 재산이다 구규 재산인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목적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거 구규 재산이니까 안 된다 구규 사유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합병 노트에도 얘를 쭉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아까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은 지금 구규 사유 판단하는 응용 문제였어요 응용 문제 그리고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고 건물에서는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토지 건물은 응용 문제가 계속 나와 응용 문제가 자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인데 판례가 건물을 이렇게 둘로 날아요 아까 제가 건축물 건물 같다 그랬어요 기존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이에요 되죠 기존 건축물 현존 건축물 된다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된 장내에 건축될 건축물도 돼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아직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돼 이렇게 건물 종류를 두 가지로 다 지어진 거 기존 현존 건축물 되고 안 지어졌지만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되고 자 뭐가 키워드 특정 특정이 키워드 건축물은 특정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일반 건물은 안 지어져도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있으면 건물로 특정돼서 돼 안 지어졌어도 근데 아파트는요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 갖추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판례가 특정을 조금 땡겼어 아파트는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만 돼도 된다 특정이 된 거니까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있으면 건물도 특정돼서 되고 아파트는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고 자 이제 판례 30년 전 판례에요 이 판례가 그러니까 합격 노트에 적어놓은 게 요 내용이고 30년 전에 옛날이죠 그때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청약을 넣은 거야 30년도 넘었어 한 35년 전 판례야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 넣고 당첨됐을 때 그냥 당첨되는 게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 안되고 그냥 당첨돼 당첨되면 당첨권 같은 말이 입주권 당첨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게 있어요 당첨권 입주권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 안된 것도 있고 두 가지 그럼 이제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 거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영화 보면은 다 이게 광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이제 추첨해서 공 뽑고 있는데 로얄층 뽑으면 만세 부르고 막 하잖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동호수를 특정시킨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자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1번 타자 분양계약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었어 처음 팔아야죠 분양 그 다음부터 계속 매매 그러니까 분양은 매매계약 1번 타자다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 안된 이 상태에서 바로 분양계약 체결은 안 돼 왜 그러냐면 분양계약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 1번 타자 그러면 내가 뭘 살진 알아야 되잖아 몇 동 몇 호를 살지 알아야 계약을 체결하지 뭘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죠 내가 몇 동 몇 호를 얼마 주고 살지 결정되면 계약 체결하는 거다 무조건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얘는 이미 동호수가 특정 됐죠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그 다음을 우리가 분양권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래 그러면 입주권이야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이 분양계약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그런데 중계대상물은요 이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계대상물은 아까 특정 건물에서는 특정으로 판단하다고 했잖아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양권은 중계대상물이 돼요 왜냐면 분양권은 100% 동호수가 특정된 거야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 이렇게 부르면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 안 된 분양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개념상 그래서 된다 근데 얘는 보세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한다고 또 밑에 거는 입주권이지만 되네 동호수가 특정 됐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안 된다 아무도 안 틀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안 된다 아무도 안 틀린다고 근데 어렵게 나오면요 같은 말로 나와 분양예정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팔레가 쓰는 표현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주의 분양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그런 의미고 왜 분양계약 체결 못 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래서 분양예정자는 안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또 또 질문 동호수가 특정이 됐대요 그럼 그거는 추상적인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건가 맞췄 수 구체화 된 거 그러니까 구체화 됐다 이것도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된다 이렇게 단어 보고 눈치를 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나마 좀 최근 판례 최근 판례도 한 10년 전 판례예요 미분양이 있을 때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어 미분양 미분양 상태로 이미 다 지어졌어요 미분양인데 다 지었어 얘는 되는 거죠 왜? 현존 건축물 다 지어진 거 아까 기존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이잖아요 다 지어진 거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막 했던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냥 그냥 되는 거다 공실 미분양이니까 공실 공실이잖아 다 지었으니까 된다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분양권 문제였던 거고 건축물에서 응용 문제고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어요 토지에서 일부 문제 자 분필하지 않은 일필지 토지 일부 요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록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한 개의 필지로 그럼 요만큼을 따로 떼서 따로 떼서 분필을 해서 등록 등기를 따로 했대 그럼 당연히 되는 거야 그거는 별개의 필지가 또 된 거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개의 필지인데 거기서 일부 요만큼 분필하지 않은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 요렇게 한 개의 필지고 거기서 일부 요게 되나 안 되나 얘는 나눠봐야 돼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소유권 저당권 설정하려면 분필을 해서 따로 등록 등기를 따로 했어야 돼 일부인 채로는 소유권 저당권 그렇게는 안 된다 등기가 안 돼서 근데 뭐는 된다 일부인 채로 빌리는 거는 된다 지상권 땅 위를 빌리는 거 땅 위를 지역권 땅의 역할을 빌리는 거 전세권 전세로 빌리는 거 임차권 월세로 빌리는 거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분필을 안 해도 일부인 채로 빌리는 거는 된다고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저당권이 이제 담보로 맡기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어디서 배워요? 민법 민법에서 배운다 이런 거 자 민법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지역권이 일부가 된다고 배워요 판문 전에 했잖아 된다고 되는데 지역권은 승역지도 있고 요역지도 있어 승역지가 역할을 승인해 주는 거 요역지가 역할을 필요로 하는 거 어떤 게 일부가 될까요? 승역지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돼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면 그런 거 그냥 다 돼요 승역지 역할을 승인해 줄 때 일필지 일부여도 된다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되고 그런 내용들도 됐고 얘는 이제 민법 시간에 나중에 배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됐고 그 다음 그 다음 토지 건축물 응용 문제까지 그니까 토지 건물 나오면 구규 사유 판단하는 거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 또 건물에서 응용 문제 분양권 문제 동호수 특정으로 하는 거 그리고 건물에서 응용 문제 일부 문제 그렇게 했었고 이제 나머지 애들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인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머지 애들은 그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그거는 요약강의 2에서 송파